안녕하세요 몬스터기어 이부장 입니다 자 오늘은 게이트론 잉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분은 저희 몬스터기어에 새로 입사한 뉴대리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실 거구요 이제 앞으로 저 대신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리뷰 그 다음에 제품평 그 다음 이제 몬스터기어의 어떤 앞으로 제품 신제품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역할을 위임할 예정입니다 네 게이트론 잉크 블랙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 블랙은 우선 60g의 입력 지점 앞과 70g의 바닥 앞을 가진 축으로써 게이트론의 흑축과 황축 사이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흑축은 입력 60에 바닥 80g 정도를 가진 것에 비해서 10g 정도 더 낮은 70g 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커서 미나 일반 유저들이 이용하는 압력대인 70g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잉크축의 사실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게이트론에서 사용한 새로운 소재의 플라스틱을 적용한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우징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소재의 플라스틱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해당 플라스틱이 어떤 소재인지는 게이트론 측에서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때문인지 뚜껑을 치는 소리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타 어느 특수축과 비교를 해서도 서거김이 거의 안 느껴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초소음 잉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스펙에 단지 댐퍼의 차이가 있는데 댐퍼는 이 댐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트론 잉크 레드 같은 경우에는 적축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g의 입력 지점과 60g의 바닥압을 가지고 있는 축입니다 그 외에는 게이트론 잉크 블랙과 큰 차이점은 없는 편입니다 게이트론 잉크 블루 축 같은 경우에는 높은 키압을 가진 클릭 축입니다 키압 자체는 잉크 블랙과 동일한 60g의 입력 지점 축과 70g의 바닥압을 가진 클릭 축으로서 게이트론 녹축 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클릭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이트론 잉크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황축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축입니다 대신에 황축과도 다르고 여타 잉크 축과도 다른 점이 몇 가지인데요 우선은 여기 스템 스템의 양옆에 가드가 있어 방진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왕복을 하는 트래블 타임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입력 지점이 0.6mm 정도 여타 잉크 축과는 빠르게 입력되는 3.4mm의 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크 축의 저소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잉크 축 스템을 보시게 되면 스템의 위에 부분에 아무런 탬퍼나 그런 것 없이 이게 일반적인 스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저소음 축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하얀색 실리콘이 있어서 상부 뚜껑을 치는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를 지점 부터 illusion 조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